안녕하세요 미국주시로운 대학의 미주은입니다. 1월 27일 목요일에 2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된 기사를 본격적으로 읽어보기 전에요. 제가 정보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데요. 지금 보고 계신 웹사이트는 www.gov.uk 그러니까 영국 정부 웹사이트거든요. 여기 지금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월 27일부터 이제는 법적으로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야외는 괜찮지만 실내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법적으로 꼭 써야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이러한 조항이 오늘부터는 없어진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바이러스가 잠잠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만 해도요. 지금 같은 반 아이 중에 몇 명이나 다 간염이 돼서 학교를 모지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는 영국에서는 그냥 바이러스랑 함께 사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무강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 바이러스 조심 많이 하시고요. 이제는 정말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온 것 같은데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운동 항상 많이 하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바이타민도 설치하면서 건강을 지켜내실 수 있는 현명한 미존 패밀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1월 27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2부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2부 방송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월가의 목소리입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그 주식의 이름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어떠한 평가를 지금 주식 전문가들한테 받고 있는지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종목은 모더나인데요. 지금 도이치뱅크에서 모더나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원래는 매도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 그냥 보유해도 좋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다음은 베어드라는 투자 기관에서 펠로톤의 아웃포폼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를 읽어보니까요. 원래 목표 주가가 70달러였거든요. 그런데 70달러에서 목표 주가는 40달러로 오히려 하향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매수 의견을 주고 있지만 그 전망은 조금 하향 조정됐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키뱅크 같은 경우는 맥도날드의 오버웨잇을 다시 한번 줬습니다. 그러면서 프라이스 타겟 역시도 원래 275달러를 했는데 285달러로 10달러를 더 올려줬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다음은 MKM인데요. 메타플랫폼즈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죠. 메타플랫폼즈를 2022년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최고의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페이스북 즉 메타플랫폼즈 같은 경우는 2022년 전반기에 굉장히 터프한 컴프이가 있다. 이 얘기는 작년에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작년 실적과 비교를 해서 성장률을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성장률이 높게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플랫폼즈를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메가테크 기업 중에서 그러니까 빵 기업들 중에서 가장 밸류가 낮게 형성이 돼 있다.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밸류와 그로스를 모두 보는 그러니까 가치주의 성격도 가지면서 성장주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지금 투자자들이 찾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장주를 좋아하긴 하는데 조금 무섭잖아요. 왜냐하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성장주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망 때문에 성장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페이스북 즉 메타플랫폼즈가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투자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전반기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다음은 골드만삭스고요. 골드만삭스는 코인베이스의 바이레이팅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자 이번에 마켓의 볼라틸리티, 마켓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다란 것이 크리프토 마켓이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코인베이스의 매수 의견을 지켜나가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가지의 멀티플 소스가 발견되고 있다. 이 의미는 원래 코인베이스는 굉장히 좀 많은 매출의 비중이 다 수수료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커미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커미션에서 수입을 계속 의존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결국 커미션은 지로 커미션으로 가는 것이 최근의 추세인데 그 매출의 소스가 없어진다. 이것이 이제 코인베이스에 투자하면 안 되는 위험성 등 리스크 1위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여러가지 비즈니스 모델, 여러가지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매출의 소스를 다양화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좋게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요. 제가 이번에 영국으로 이주를 하면서 코인베이스를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코인베이스 웹사이트 자체 그리고 앱 자체는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하루에 몇 번씩 체크하는데도 굉장히 좀 빠른 시간에 가능하고 여러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가 보완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재미요소도 있고요. 여러가지 가상화폐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툴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코인베이스에 대한 100% 확신이 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수수료가 너무나 많이 나가요. 그래서 제가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가상화폐를 조금 사게 되면 사자마자 그 밸런스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 기분이 굉장히 좀 꺼림깁스럽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를 계속해서 이용해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수료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로빈우드 같은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는 다른 거래소가 등장을 하고요. 확산이 되고 나면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로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수수료를 계속 낮춰가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요. 이렇게 수수료를 낮추면 아무래도 매출이 줄게 되는데 이 줄어드는 매출을 다른 서비스 쪽에서 보완을 하는 이러한 전략을 빨리 빨리 진행을 하지 않는 한 코인베이스가 주가가 한동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좀 이용을 해보면서 느낀 바였습니다. 어제 증시에서는요. 주가가 10% 이상까지 폭등을 하다가 쭉 미끄러 떨어진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업스타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 2% 정도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장 마감 이후에도 올라가고 있긴 한데요. 자 이렇게 업스타트가 주가가 한때 10%까지 폭등을 했던 이유가 이번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업스타트가 설징하고 있다. 주가가 이제 막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코닝 크레딧 유니언이라는 신용 조합이죠. 신용 조합이 이번에 업스타트와 함께 파트너십을 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이 파트너십을 누구랑 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코닝 크레딧 유니언은요. 지금 운영 자금이 2.1 빌리언이나 되는 굉장히 좀 규모가 있는 신용 조합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멤버십 수도 엄청난 것 같은데 무려 1700개나 되는 기업의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냥 개인 멤버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랑도 많은 계약을 가지고 있는 신용 조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떠한 장점을 CCU가 누리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업스타트와 굉장히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결성하면서 우리 코닝 크레딧 유니언 신용 조합 입장에서는요. 딜리버할 수 있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현대적이고 그리고 디지털화되어 있는 경험을 선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구동이 되고요. 자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은 바로 이거죠.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대출 서비스를 해줄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업스타트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업스타트는요.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해서 신용 등급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 싶을 때 과연 이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 상환할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대출을 해야 되는지를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신용 등급에 걸리는 사람들이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이런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사실 이렇게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 중에서도 상환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가려주는 것이 바로 업스타트의 역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좀 어려웠던 부분은 이 대출을 서비스를 받을 때 업스타트는 은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은행과 파트너십을 결성하면서 아니면 신용조합과 파트너십을 결성하면서 대출 자금을 끌어다가 대출을 해줍니다. 따라서 이제 많은 파트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파트너의 수가 여태까지는 아직 굉장히 좀 적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번 달이었죠. 이번 달 초에 업스타트가 파트너십을 결성했는데 워싱턴 DC에 있는 에이지 패드 크레딧 유니언과 파트너십을 결성했다. 이런 식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신용조합 그리고 은행의 수를 하나하나 늘려나가면요. 앞으로 업스타트의 성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면에서 이런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아보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성장주의에 투자를 많이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포트폴리오의 반 정도의 비중은요. 사실 다 우량주입니다. 엔비디아라든지 빵주식의 투자금의 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캐시우드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정장 종회도 굉장히 좀 마음고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가 동영상 하나를 시청했는데요. 한 이틀 전에 올라온 동영상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Q&A with ARK Invest CEO 캐시우드 나와 있잖아요. 1월 22일 날 인터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혁신 기업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확신이 정말 넘쳐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거든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주말 같은 때 시간이 있으면 자막 작업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굉장히 좀 보면서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신에 찬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함께 읽어볼 기사 하나가 있는데 캐시우드가 지금 셀업프가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죠. 특히 그녀가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장주들 그리고 혁신성장주라고 부르죠. 굉장히 많은 폭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녀 입장에서는 매수의 기회로 삼고 있다. 지금 이노메이션이 셀 기간에 들어갔다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트있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속은 어떤지 모르겠죠. 하지만 겉모습을 봐서는 정말 꿈쩍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녀의 목소리를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크이노베이션 즉 ETF를 얘기하는데 그녀가 운영하고 있는 ETF들은 지금 지난 1년 동안 가치의 반 이상이 날려가 버렸습니다. 반토막 이상으로 지금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캐시우드를 흔들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녀는 지금 이노베이션 투자에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질만한 그런 사람이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팔로우를 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아크인베스터의 대표죠. 캐시우드는 이번에 화요일날 투자자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요. 우리는 아직도 믿고 있다. 강력하게 믿고 있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노베이션이 셀 기간에 들어갔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캐시우드가 얘기하기를 그녀는 이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녀의 유리한 쪽으로 지금 이용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가는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나는 계속 사고 있으니까 오히려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금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자 그러면서 그녀의 펀드는 집중하고 있는데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냐면 가장 확신이 드는 그런 성장주들만 좀 줍줍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아크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2022년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올 한 해만 지금 25%가 YTD로 빠져 있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최근에 많이 빠졌죠. 그러면서 약 2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아크이노베이션에서 2억 달러가 빠져나갔다. 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굳게 믿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트레스 렛, 금리의 인상 같은 두 부분이 성장주 투자를 굉장히 좀 어렵게 하는 굉장히 커다란 리스크였잖아요. 이 두 가지의 리스크는 이미 그녀가 투자하고 있는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 따라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보통 이 변동성을 리스크랑 연동을 시킨다. 하지만 사실 변동성이라는 것은 리스크가 아니고 uncertainty니까 불확실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확실하지 않을 뿐이지 이게 리스크는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여 따라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변동성이다 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아크인베스트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론이 제대로 작동만 된다면 그래서 그들이 지금 여러 가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확신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의 논리가 다 있을 텐데 이러한 논리가 맞아 떨어지기만 한다면 아마도 굉장히 좀 커다란 파괴 그리고 혁신적 파괴가 일어날 것이다. 벤치막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기업이거든요. 전통적인 기업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이런 혁신기업들이 성장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시점이 오게 되면 아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ETF들이요. 어떻게 보면 해지로 이용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가면 전통기업들이 점점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주가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떡하지? 우량주들이 제대로 된 실적을 내지 못하네. 그래서 딴 쪽에 투자할 쪽을 찾아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발견되는 것이 아마 아크인베스트가 운영하고 있는 ETF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금에 투자하고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처럼 배당주에 투자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 전통적인 기업들이 흔들리게 되면 아크인베스트를 해지로 사용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거라고 투자의 하나의 논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캐시우드의 지나친 확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엄청난 확신이죠. 지칠지 모르는 확신이 과연 가까운 미래에 건강한 수익률로 실현이 될지 정말 관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도 우리가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캐시우드의 성공 여부는 꼭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팔로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보내드린 방송에서 엔비디아와 암의 인수합병이 거의 이제 물 건너갔다. 이런 뉘앙스의 기사를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요. 오늘 발견된 기사에서는 걱정하지 마라. 암과의 인수권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암과의 인수합병이 결렬되면요. 오히려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관점에서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지금 not going ahead니까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인수합병권이 아마도 잘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와의 인수합병권인지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암이라는 기업인데요. 암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반도체 라이센싱 컴패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요. 로열티를 가지고 보통 수입을 만들거든요. 암은 아키텍처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무슨 반도체를 제조하고 이런 회사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모바일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콜컴이 모바일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많이 설계하는데 여기 설계할 때 기본적인 틀이 되는 아키텍처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아키텍처를 개발한 것이 암입니다. 따라서 이 암의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설계할 때마다 계속해서 로열티를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지속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 암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암을 인수합병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 엔비디아인데요. 자 이번에 좀 이번 인수합병이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벤커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 애널리스트 이름은 비백 아리아고요. 비백 아리아가 얘기하기로는 이번에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는 이제 인수합병이 무산되는 거죠. 무산된다면 오히려 엔비디아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이유가 이제 여기 설명이 돼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좀 강력한 당국의 규제에 좀 휩싸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그리고 중국 쪽에도 지금 눈치를 보면서 이번 인수합병을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당국의 규제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커다란 첫 번째 혜택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암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 쪽은 이미 데이터 센터 쪽에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암이 가장 강세를 띄우고 있는 것이 이제 스마트폰인데요. 이 스마트폰의 성장은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더디어진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종의 레드오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성장률이 오히려 좀 희석 효과가 될 것이다 라고 오히려 그 엔비디아 혼자서 성장하는 것이 더 빠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5빌리언에서 60빌리언 정도를 주면서 무리하게 인수합병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만약에 이 딜이 성시가 돼서 두 기업이 혼례를 치르더라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계속해서 로열티를 네고시에이션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있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과 어떻게 보면 경쟁사인데 이런 경쟁사들과 끊임없이 계약을 해야 되고 또 네고시에이션 협상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그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야 되는 이러한 과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올인 지금까지 얘기한 걸 다 합쳐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믿기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기 암을 인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자금이 있잖아요. 이 자금과 주식을 줄 수도 있는데 이러한 현금과 유동성 자금을 이용을 해서 다른 쪽에 지금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다른 성장 동력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라든지 메타버스, 게이밍, 오토. 오토는 자율주행도 있고 스마트카도 있죠.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인공지능. 뭐 이런 쪽에 지금 전망이 너무나 좋은 쪽에 많이 진출을 해 있는 것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에 대해서 계속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떠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컴퓨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인데요. 굉장히 포지셔닝이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가장 전망이 좋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경기순환 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는 이러한 시장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메타버스, 가상화폐 뭐 지금 관여가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에 기회가 무궁무진한 그러한 쪽에 지금 진출해 있고 굉장히 좀 독보적인 위치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지금 암을 인수할 것이 아니고 그 돈을 활용해서 이런 쪽에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아리아의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 날 엔비디아의 대변인이죠. 대변인이 시킹알파와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요. 시킹알파에 따르면 아직 엔비디아가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의견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번 인수합병이 진행이 된다면 암 입장에서도 그들의 성장을 계속해서 좀 부스트할 수 있는 그 경쟁력도 강화하고 혁신을 좀 부스트업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 건이 잘 돼야 암한테도 이롭다라는 그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줬습니다. 자 제 입장에서는요. 예전부터 엔비디아의 암과의 합병은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이 저의 예측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협상이 좀 결렬되면서 인수합병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 주식을 많이 매수할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주가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2% 이상 어제 주식시장에서 반등을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이 끝나고 나서 장 이후에도 1.4%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엔비디아라는 주식은요. 그야말로 괴물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미주 1부 방송에서는 금 투자를 권유했던 골드만삭수가요. 이번에는 이노베이션 스톡이니까 좀 혁신적인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라라고 지금 조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혁신적인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해 주고 있고요. 자 어떠한 종목들을 추천해 주는지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믿기로는 우리는 커렉션 지금 조정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확실하죠. 그런데 이 조정장은요. 전반적으로는 불마켓 그러니까 이제 계속 상승하는 중인데 거기에 잠깐 조정이 들어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해 주고 있는 전문가 이름은 피터 오프나이머고요. 이분은 골드만삭수에서 칩글로벌 에키티 전략가로 일하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여러 나라에 걸쳐서 주식을 담당하고 있는 전략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의 의견으로는 지금 아직까지는 성장의 그 단계에 있는데 거기에 얼리 파트니까 아직 시작이 불가하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시장이 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에 있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낮은 그런 수익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왔기 때문이고요. 그런데요. 그런 중요한 것은 불마켓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특히 만약에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면 이번 불마켓 상승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어떠한 의견을 부가적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이번 사이클은 알파 드리븐이 될 것이다. 베타가 아니고 알파라는 얘기죠. 베타는요. 시장의 중심 그러니까 지수를 얘기합니다. 평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베타죠. 따라서 만약에 베타 드리븐 투자라는 것은 시장의 지수에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파 드리븐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떠한 종목을 찾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알파 시장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이름이 시킹알파입니다. 알파를 찾아라. 그게 이제 시킹알파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부터는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종목을 추천하고 있냐면 이번에 하이라이트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바이레이팅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일단 좋다고 생각한다. 골드만삭스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한테 좋은 매수 의견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20%에서 50% 정도 주가가 폭락을 한 이런 종목만 가려서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팽배한 그러한 투자 환경이잖아요. 이런 환경일 뿐만이 아니라 또 디지털 레볼루션, 디지털 혁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산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두 분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전반적인 산업체를 보고 여러가지 그 인더스트리 중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라는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총 10가지의 종목을 추천을 해줬는데요. 첫번째는 테슬라입니다. 두번째는 스타벅스고요. 세번째는 마벨 테크놀로지, 네번째가 세일즈포스, 다섯번째가 월트 디즈니, 여섯번째는 매치그룹이고요. 일곱번째가 솔라에츠, 여덟번째 리프트, 아홉번째가 로블록스고요. 마지막 열번째는 코인베이스. 굉장히 좀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산업 쪽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만 모아서 우리한테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2부 방송을 위해서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1부 방송에서 이미 예고를 드린 것처럼 오늘 2부 방송의 마무리는요. 연준 의장의 연설을 직접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언제 들어도 굉장히 좀 좋은 목소리, 중후한 목소리, 그리고 굉장히 좀 분위기가 지적이신 그런 연준 의장입니다. 물론 이분 때문에 최근에 주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지만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좋은 매수 기회를 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앞으로 진행될 미국 시장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보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넘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조금 더 긍정적인 소식들 많이 긁어 모아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은 표명한 아들이 저를 통해 더욱 먼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두 sätt은 더욱 더욱 멈추적 일에 따라서, 다양한 플레이 dazu 뺀습니다. czyn고, 감시하는 러시아의 metr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은 The Fed's monetary policy actions have been guided by our mandate to promote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for the American people. As I noted, the Committee left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unchanged and reaffirmed our plan, announced in December, to end asset purchases in early March. In light of the remarkable progress we've seen in the labor market and inflation that is well above our 2 percent longer-run goal, the economy has been very strong. The economy no longer needs sustained high levels of monetary policy support. That is why we are phasing out our asset purchases and why we expect it will soon be appropriate to raise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Of course, the economic outlook remains highly uncertain. Making appropriate monetary policy in this environment requires humility, recognizing that the economy evolves in unexpected ways. We'll need to be nimble so that we can respond to the full range of plausible outcomes. With this in mind, we will remain attentive to risks, including the risk that high inflation is more persistent than expected, and are prepared to respond as appropriate to achieve our goals. To provide greater clarity about our approach for reducing the size of the Federal Reserve's balance sheet, today the Committee issued a set of principles that will provide a foundation for our future decisions. These high-level principles clarify that the Federal Funds Rate is our primary means of adjusting monetary policy, and that reducing our balance sheet will occur after the process of raising interest rates has begun. Reductions will occur over time in a predictable manner, primarily through adjustments to reinvestments, so that securities roll off our balance sheet. Over time, we intend to hold securities in the amounts needed for our ample reserves operating framework. And in the longer run, we envision holding primarily Treasury securities. Our decisions to reduce our balance sheet will be guided by our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goals. In that regard, we will be prepared to adjust any of the details of our approach to balance sheet management in light of economic and financial developments. The Committee has not made decisions regarding the specific timing, pace, or other details of shrinking the balance sheet, and we will discuss these matters in upcoming meetings and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at the appropriate time. To conclude, we understand that our actions affect communities, families, and businesses across the country. Everything we do is in service to our public mission. We at the Federal Reserve will do everything we can to achieve our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goals. Thank you. I look forward to your questions.